맛있게. 먹어봐, 엄마. 너네 토마토 넣으면 맛있다고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완전 짬뽕맛. 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별로 기분 맛은 이상으로 났어. 정총칼국수 샤브샤브. 버섯 샤브샤브 맛이야. 진짜요? 버섯 샤브. 그건 먹은 줄 알았어. 우리가 비번샤브 세몬이라고 그러지. 세몬샤브. 이렇게 좀 많아. 아니, 얘 좀 올랐는데? 무슨 맛인 건가? 요즘 이거 먹고. 음! 음! 근데 뭐 나는 대로 앉아야지. 괜찮은데. 응. 뭐 먹을래, 엄마? 조금 있긴 했다 그랬다. 나 소금 먹을래. 어, 근데 라오게는 없네? 조금만 해? 응. 소금 하나. 바질 토마토 소금베이글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웠어. 고마워. 하나. 둘이 반짝이가. 친구들. 최고! 여기. 둘이. 둘이. 맛있다 여기 머리를 조금 잘라야 될까요? 자를까? 자를까요? 좀 거슬리는데 자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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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방싱 커피 안방싱 이렇게 생겼어 예쁘지? 스텝 1, 2, 3 대박인데? 오 와 커피향 대박이다 갑자기 약간 불닭 짜장? 그 색깔이 됐어 불닭 짜장 색깔 대박이다 붕어빵입니다 안에 저는 슈크림이에요 맛있어 반죽이 약간 쫑득한게 너무 어색하잖아 파트 맛있어 그니까 라면은 핫슘티 하나씩 먹어야겠다 다 먹어야겠다 소금은 탈출이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이제 다음번에 들어왔어요 커피를 이거 저번에 마셨던 거 한 번 먹어볼게요. 전어가 좀 떨어졌는데 저기부터 갈게요. 다 왔어요. 아직 이거 뭔가 한 두세 번 해도 그 향이 잘 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한 번 한 걸로 아이스를 만들고 얘네들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말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나? 벌써 봤었나? 말대를 못 찾았어요.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먹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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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샀거든요. 지금 처음 한 것인 것 같아요. 영상 찍으려고 아예 안 뜯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걸 떼줄게요. 발라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너무 예쁜데? 이걸 어떻게 너무 영상에 티나게 하려면 제 기준이 좀 커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하려고 산거였는데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하려고 산거였는데 지금까지 눈 앞머리 하다 하려고 이 정도는 해야겠어요. 티가 안 나. 실제로는 핑크빛이 엄청 이렇게 뿜뿜 안답니다. 팽이로는 더 좋은데 생긴 느낌? 너무 많아 들어요. 이 캐논 카메라로 어떻게 이 펄감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것도 클라우드 라인 이어 색깔이라고. 끝! 이 캐논이 너무 많아. 6시야 벌써? 시안이 다 알갔나? 맛있다. 그때 진짜 그 카스타랑 그 맛이야. 거기에 잼 먹었어. 아 primarily 이 캐논... 파인트. 진짠! 아이씨 안ा. 기분이 너무 기름이 좀 다르다고 해요. 멸 angle이랑 머리... 머리에 썹어. 느낌을 먹어야. 지금 원하는 개의 시리즈는ail을 가로운다. 여러분, 갈feedback 포 grounds. 그때 화나와 보고 싶었으며, 저리가 노인은 몸이 오르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